챗챗피트의 경쟁자 두번째 시간은 딥마인드 편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링크에 있는 구글에 대해서 알아봤죠. 구글도 여러가지 모델이 이미 준비되고 있는데 사실 딥마인드 하면 구글이 벌써 10년 전에 M&A 회사를 획득을 했으니까 영국에서 출발한 회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구글의 자회사니까 구글 편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표이사도 다르고 따로 경영이 돌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딥마인드도 여기 보이는 데미스와 서비스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자회사로서 독자적인 길을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연구 관련된 부분에 협력을 많이 합니다만 딥마인드는 따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딥마인드 편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딥마인드 하면 데미스와 서비스 여기 CEO도 되게 유명하지만 오픈 AI가 지금은 채치 PT 때문에 떴죠. 그치만 오픈 AI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I 하면 딥마인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알파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이슈 메이킹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만큼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AI 전 분야에서 다양한 족적과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채치 PT 같은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왔습니다. 먼저 지난 채치 PT 설명했을 때 이야기했었던 채치 PT가 GPT-3, GPT-3.5에 RLHF라고 해서 강화학습 버전의 휴먼 피드백을 같이 결합한 거다 해서 그 핵심이 됐던 논문이 2017년에 나온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논문 보시면 딥마인드 출신들이 왕창 있잖아요. 오픈 AI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뭐 다리와모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때문에 여기 이 논문하고 채치 PT의 RLHF에 대해서는 이 링크에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여튼 이때부터 이미 강화학습하면 원래 알파고 그리고 강화학습하면 딥마인드였거든요. 강화학습에 휴먼 피드백을 넣어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가지 뭐 피드백을 이용해서 더 AI가 인간하고 잘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딥마인드가 많이 해왔다. 이것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GPT는 확실히 이제 오픈 AI가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오픈 AI가 발표를 하고 나서 딥마인드에서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빅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응을 해서 사실은 오픈 AI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라지 랭기지 모델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좀 재밌게 붙였는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혹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딥마인드의 빅모델을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동물농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이름을 많이 붙였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GO4라고 하는 이 모델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요. GO4 모델이 280빌리언 이게 10억이니까 이게 2800억인가요? 2800억이네요. 2800억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양이 엄청 큽거든요. GPT3가 150빌리언 정도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GPT3보다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첫 번째 모델이 GO4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발표한 게 친칠라라는 모델이 나와요. 친칠라는 여기 있는 이 귀여운 쥐같이 생긴 설치류 이름을 땄죠. 이게 파라미터 수가 70빌리언으로 한 절반, GPT3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베이스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역할을 지금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딥마인드는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어를 만약에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곳에 접목하려고 하는 원래 딥마인드의 모토는 오픈 AI하고 비슷한 듯 다른 듯 한데 오픈 AI가 조금 더 민주적으로 많이 퍼뜨리고 서비스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한다면 딥마인드는 처음부터 AGI 얘기하잖아요.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타겟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AI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한 달 만에 그림 관련된 거하고 결합한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빌리언 정도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플라밍고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월 달 한 달 뒤에는 로봇에도 쓰겠다 그래 가지고 비전을 보고 비주얼한 거하고 로봇하고 같이 결합해서 만드는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게 가토예요. 가토 이게 굉장히 작죠. 모델이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인베딩 해서 인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봇도 써야 되니까 이건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토는 좀 작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원숭이가 나올 건가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놨는데 아마 넥스트에도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치만 일단 이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파인 튜닝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 뒤로 이 침칠라 베이스로 해서 또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채찌피티처럼 다이알로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화하는 종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구글 여기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람다가 다이알로그 모델이었잖아요. 다이알로그 모델이 이제 그 대응이 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스페로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다이알로그에 파인 튜닝이 된 거예요. 이게 2022년 9월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2022년 9월에 또 드라마트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굉장히 드라마를 쓴다는 거니까 좀 길게 뽑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는 좀 대화에 최적화된 거 하나는 길게 글을 써주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종류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딥마인드가 그동안 준비한 여러 모델들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간략하게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냥 여기 이제 GPT-3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니까 대략 뭐 랭크가 신칠라가 제일 뭐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고 뭐 Go4가 그 다음이고 GPT-3가 그 다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150원이나 175원군요. GPT-3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숫자를 갖고 있고 Go4가 훨씬 크죠. 2,800억이니까 이만큼 되는데 반이 안 되잖아요. 신칠라가. 근데 신칠라는 사실 좀 봐야 되는 게 토큰 수가 많아요. 토큰 수가 토큰 수를 확 늘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파인튜닝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퓨션러닝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봤을 때 뭐 휴머니티, 스템, 소셜사이언스 등등 등에서 이제 좀 수치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신칠라가 파라미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Go4를 먼저 발표했지만 조금 더 작은 신칠라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GPT-3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좀 취했는데 그에 비해서 신칠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델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가 논문도 쓰고 뭐 그러고는 있지만 이게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딴 사람들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딥마인드의 어떤 설립 철학하고도 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픈 AI랑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 가고 있죠. 근데 뭐 딥마인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게 원래가 얘네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 왔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스페로라고 하는 모델인데 스페로가 아까 말씀드린 채팅, 다이알로그에 최적화된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친칠라 기반으로 해서 채팅이나 대화에 최적화된 녀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두 갈래 길로 강화 학습을 하거든요. 하나는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이 스페로 모델에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더 맞는 거야 라고 휴먼이 피드백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리워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RLHF 그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골랐을 때 이렇게 리워드 모델링을 해서 얘가 하나 강화 학습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드버서리 프로빙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 것과 관련된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또 해요. 왜냐하면 세이프티하고 릴라이어빌리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전성하고 이거는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오픈 AI에서 분사한 기업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구글에 그 투자 수천억 한 기업이기도 하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을 때 뛰쳐나온 이제 아모데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모데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남매가 만든 회사거든요. 여기가 하고 있는 컨스티티셔널 AI 규칙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리 라이어블하고 세이프하게 만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규칙을 이용한 리워드 모델링에서 두 개를 결합해서 강화 학습을 한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로 모델이 람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아마도 신뢰성이라든지 세이프티는 더 높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구글이 스페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흘렸어요. 서비스를 할 때 스페로 할 거다 라고 서비스를 할 거라고 흘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딥마인드는 다른 회사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스페로에 대한 준비보다는 기존의 구글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람다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의 축약 버전인 바드를 먼저 발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스페로를 테스트를 해서 이 둘이 경쟁을 시켜가면서 서비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클로스 베타 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외부에 좀 그 영상도 그렇고 조금씩 흘러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스페로한테 핫 와이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뭐 이랬더니 겁을 깨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드바이스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조금은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이 답을 할 때 굉장히 그 주석 같은 거라든지 근거를 많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유저 엑스프리언스가. 그래서 조금은 뉴럴 서치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신경망 모델을 활용해서 채팅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색의 그 말을 알아듣는 것까지는 이제 이용을 하되 검색 관련된 파트는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뉴럴 서치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스페로가 접목된 구글의 어떤 검색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하고 딥마인드가 아무래도 이제 채취피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좀 이렇게 경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모아 가시고 더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